자, 뽑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. 43주랑구렁입니다. 엄청나게 뽑아가셨네? 좋아졌나? 체험 한번 해보지요. 24번을 목표로 어? 직계발이 많이 미었는데? 오? 직계발이 상당히 좋아졌는데요? 안 뽑아도 되는데요? 24번 도전 행주 27번? 오 직계발이 상당히 좋아졌는데요? 직계발 엄청 좋아졌는데? 오, 안 넣었는데? 사장님이 제 영상 보셨나? 27번이 뭐지? 27번 좀 보고 올게요. 불걸레 청소기? 저건 별로 저건 별로 리터치 그렇지 웬일이야? 저거는 못뜨는 건가? 방금처럼 리터치 앞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대박인데? 잘만 걸리도 어? 뒷발 잘 걸린 것 같은데? 무겁긴 무겁다. 리터치 하려면 아, 또 돈을 넣어야 되나? 일단 걸리나 봅시다. 걸리면 천원 바로 넣고 리터치 앞으로 아, 나쁘지 않은 위치 힘이 상당히 좋아졌는데? 어? 또 저기 걸었어 아, 이 어프로가 타이어에 걸었어 빠지지마 그렇지 어, 이거까지 먹겠는데? 아, 직개발이 유리 쪽으로 두 발이 와야되는데 에이씨, 모르겠다 아이, 그걸 찌르냐 걸고 올라가 올라가는 힘이 없네 미터치 뒤로 밑에, 밑에 제발 밑에 저기 앞에 탑이 큰 망이여가지고 먹어봐야겠다 와 세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최대한 오른쪽 잡아서 그렇지 이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돌려 아, 뒤로 아예 안 넘어가 아 아, 밑에 쪽 잡았어야 되는데 와, 저 앞탑이 지금 큰 망이여가지고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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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밑에 쪽을 큰 망이여가지고 탑이 좀 높아요 어, 근데 이게 무거우니까 올리지를 못하네 번쩍 번쩍 와아 타이밍! 아, 씨 어? 술빵 나올 뻔했어 야, 요거는 손해인 것 같아서 그만 와, 진짜 싸게 잘 뽑고 저거 괜히 했네 잠시만요 멈춰있죠 저게 좀 높아가지고 못 올라가네 워낙 무거우니까 오랜만에 다 털렸네 24번 태박상품입니다 땅 3세 이상 아들 둬야 되겠다 그래서 뽑았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